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븐링스 16하우트 4월 비기너 랩에 시퇴할께요. 세션 1, 오른발 왼발 앞으로 어프로스 포인트, 투게더, 왼발 앞으로 스텝, 블록 스텝, 오른쪽 바인 스텝, 왼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이드, 오른쪽 4분의 일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2분의 일턴, 킵업,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으로 4분의 일턴 하면서 샷셋, 사이드 샷셋, 왼쪽으로 2분의 일턴 하면서 사이드 샷셋, 왼쪽 4선 앞으로 스텝, 터치, 오른쪽 4선 앞으로 스텝, 터치, 오른쪽 4선 앞으로 스텝, 터치, 2, 3, 4, 5, 1, 2, 3, 4, 5, 6, 7, 8, 품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아멜청 교체할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4 1 & 2 & 3 & 4 5 & 6 & 7 & 8 1 & 2 3 & 4 5 & 6 & 7 & 8 다음 주에는 루틴과 만나요. 루틴과 만나요.